트로트계의 귀여운 돌풍 요요미의 무대입니다. 이 오빠 뭐야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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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눈 다 빼고 다가와. 자꾸 끌지마. 이 오빠 뭐야? 이 오빠 뭐야? 좀 한번 나에게 훅 깨버려네. 아까부터 따라오는 척 봐. 왜 자꾸 따라오는 거야? 두근두근 울렁들게 자꾸 막 내게 다가오는 거야. 안 돼 안 돼 안 돼 이러면 안 되는데 조금만 더 다가오면 소리친다 소리쳐 이 오빠 뭐야 이 오빠 뭐야 문턱 깨고 다가와 차 또 끌지마 이 오빠 뭐야 이 오빠 뭐야 정말 나에게 훅 깜빠란에 매일매일 우연인 척 나에게 다가오는 이 오빠 뭐야 오늘만은 내가 생각난다 몰라 몰라 나도 몰라 안 돼 안 돼 안 돼 이러면 안 되는데 조금만 더 다가오면 소리친다 소리쳐 이 오빠 뭐야 이 오빠 뭐야 문턱 깨고 다가와 차 또 끌지마 이 오빠 뭐야 이 오빠 뭐야 처음 봐 나에게 훅 깜빠란에 후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이러면 안 되는데 한 번만 더 다가오면 넘어간다 넘어가 안 돼 안 돼 안 돼 이러면 안 되는데 진짜세요 에이 오빠 뭐야 이 오빠 뭐야 이 오빠 뭐야 이 오빠 뭐야 그래 안 돼 안 돼 안 되는 brick 내 생각난 아무리 저 음박 나에게 훅 훅 훅 훅 훅 훅 훅 훅 손 까버려네 이 욕방이야